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오늘도 I hope you are having a wonderful day full of happy moments. 이 문장 She blank not hate you. 자 상태냐 동작에 따라서 이거 질문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일까요? 출발!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포포담 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쌤 입터형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23강에서 그녀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라는 문장에 She doesn't hate you 라고 나왔는데 공부하다가 순간 헷갈렸다고요 She doesn't hate you 문장을 만약 She's not hate you 라고 하면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I am you are she is 등은 상태이고 I do she doesn't 동작이라고 공부했는데 미워하다 라는 단어가 이 hate 인데 hate는 상태로 볼 수 없나요?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또 길게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에서 헷갈렸는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고요. 먼저 한번 볼까요? 상태와 동작은 어느 부분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가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동시에 가볍게 세 문제 풀고 갈 텐데 깔끔 정리됩니다. 믿고 출발! 첫 번째, 그녀는 너를 중화하지 않아 라고 할 때 is가 맞냐 does가 맞냐의 포인트는 이 다음에 나시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뭐를 신경 써야 되냐면 뒤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 동사가 나오니 상태가 나오니 형형 뭐뭐한 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니 이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hate라고 하는 것이 미워하다 잖아요. 미워하다의 뜻을 파악하고 그게 상태인지 동작인지를 파악하지 마시고 미워하다가 동사잖아요. 동작.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거죠. 그러니까 does가 나오려면 이거는 뒤에 동작이 있어야,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피곤한, 예쁜, 그 다음에 바쁜 이런 것들이 상태가 보여지면 그 앞에는 is not, is not이 오는 거죠. 이게 not이 붙었다 안 붙었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밑에 게 맞는 거죠. Tom은 does not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hate라고 하는 것이 동작인 거죠. 동작인 거죠. Tom does not hate you. Tom은 너를 싫어하지 않아. Tom does not, 그렇죠? 뭐 예를 들면 dislike you. 그 다음에 Tom does not like you. 너를 좋아하지 않아. Tom does not help you. Tom은 너를 돕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does not 하면 동작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Tom은 너를 싫어하지, 증오하지 않아 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왜 틀리냐면 이 이즈 때문에 틀린 건데 이유는 간단해요. Tom, Tom은 너를 증오한다. 그 다음에 아닌 상태야. Tom은 너를 증오한다, 아닌 상태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나오면 does not을 쓰더라. 3인칭이니까 does not인 거고요. 다른 인칭에서는 do not이 되겠죠. 그럼 하나 더 풀어보세요. Tom은 너한테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흠뻑 빠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빠져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into를 써요. into. 근데 포인트가 뭘까요? 정답은 여러분, into가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인 경우에만 does를 쓴다고요. does not이 오건 does만 있건 not이 없건 뒤에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 바로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into는 동작이 아니니까 너한테 into 안쪽으로 not 빠져있는 상태가 not 아니다라고 해서 정답은 Tom is not into you.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She is not into you. He is not into you.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빠져있다는 뜻이에요. 자, 포인트는 나시 있고 없건 간에 does 다음에는 뒤에 동작이 나온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모두 다 상태가 나오건 지금처럼 전치사가 나오건 is로 쓴다.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혹은 있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너한테 푹 빠졌어. 이거 우리말로 딱 그거예요. 너한테 푹 빠졌어. Tom is into you. 이렇게 not을 없애버리면 더 확실하죠. 그리고 Tom does into you. 이 말은 말이 자체가 안 되잖아요. does 하면 동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뻔한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Tom은 너한테 안 해. 너 안쪽으로 뭔가 does. 동작이 없죠. 동작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Tom is into you. 누구한테 빠졌다 라는 뜻이고 나시 들어가면 안 빠졌다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Tom은 너와 같지 않아. 제가 약간 도전적인 문제를 3번에 냈어요.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문제는 중급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정답이 percentage가 나뉠 겁니다. 네. Tom이 너와 같지 않아. 라고 할 때 정답은 1번이에요. 어? 쌤! Like는 좋아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스 써야 되지 않나요? 주의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처럼 ~~와 같은 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Tom은 너처럼인 상태는 아니야. 너와 같지 않아. 라는 얘기니까 아, 이때 Like는 좋아하다 가 아니라 처럼이구나.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거죠. 이 문장 위에 힌트가. 그렇죠? 이 한국어 부분이. 그러니까 Tom은 is not like you. 너와 같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없으면 야, Tom은 너처럼 행동해. 너랑 똑같아. 이런 Tom is lik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주의는 이렇게 Like의 뜻이 두 가지다. 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예의에 해당되는 것. 딱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뭐를 구분하면 돼요? Does not 다음에, Does not, Does not 다음에는 동작이 오는 것만 확인하고 나머지 건 전부 다 Is not, 혹은 Is를 쓰면 되더라. Tom은 너와 같지 않아. 라고 할 때는 Tom is not like you. 이때는 Like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뭐뭐처럼의 뜻인 거고. Does not like you 할 때, 이때 Like는 무슨 뜻이에요? 좋아하다는 뜻이니까. Tom은 Not like you. 너를 좋아하지 Does not, 않아.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3번만 Like가 뜻이 두 개다. 이거 하나만 잡아가시면 돼요. 자, 됐고요. 오늘의 포인트 다시 한 번. Not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동작이 나오려면 그 앞에 반드시 Does가 있어야 되고 Does not 하면 뭐예요? 바로 뭐뭐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 거죠. 만약에 Not이 없으면 Does를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Is not 그러면 뭐뭐 아닌 상태에 있다. Does not 뭐뭐하지 않다. 라는 우리말이더라. 라는 것만 뭐뭐 아니다. 얘는 안하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이거 살짝 한 줄에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뭇이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고요. 얘는 뭐뭐 안하다. 라는 게 포인트더라.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 지도 보라구요. 이근철TV 네, 상태 동작 관련해서 나왔던 질문 잡아드렸고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I'm rooting for you too. 저도 여러분 응원 드립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See you next time. Bye.